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라운드에 오실 때 여러분들 자유선 심하죠 가끔 또 소나기도 옵니다 그래서 이 골프 70대는 골프 우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명품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던놉의 잭시오 우산입니다 일단 한번 제가 펴볼까요 여러분 뭐 딱 보시면 잭시오의 프리미엄 로고가 딱 들어있죠 자 우산하면 여러분 일단은 가벼워야 됩니다 골프채도 들고 다녀야 되고 하는데 이거 우산이 무거우면 사실 피로감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 던놉의 잭시오 우산은 360g입니다 아주 뭐 이렇게 들으니까 아주 가볍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가벼워요 기본적으로 아주 가벼운 소재 썼고요 두 번째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살, 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살이 파워 살 때가 되죠 이렇게 제가 잡아당겨도 왜냐면 가끔 바람도 불기도 하고 막 흔들리는데 이게 이제 무거운 쇠사료되어 있으면 사실 우산 여기가 제일 많이 망가지거든요 아 파워 살 때로 아주 뭐 좋습니다 지키죠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거 잠그고 피는 부분 이 부분이 아주 자세히 한번 볼까요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있어요 이 버튼이 딱 올렸을 때의 느낌이 싸, 여기서 싸 느낌이 아주 좋더라고요 내릴 때도 아주 편하고 아 요 기능이 아주 좋아요 요게 이제 좀 막 빼죽하게 되니까 부편하게 되어있으면 오랫단 일단 이 손가락들이면 아프거든요 전반적으로 아주 파워 살 때가 무게를 줄였고 자 그 다음에 손잡이도 중요합니다 손잡이 소재도 아주 접지적이 좋은 EVA 소재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잡이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딱 느낌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가벼우면서 흔들어도 뭐 흔들림이 없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근데 뭐 좀 아마 저렴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기에 아 우산 한번 바꿀 때 됐다 이런 분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울 때도 써야 되기 때문에 UV차 하는 기능이 되는 기본적으로 UV차 하는 기능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햇빛 자외선 강할 때는 자주 우산을 쓰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가르치기 좋고 가끔 소나기 낼 때 또 이게 또 방수 역할도 하고 그래서 아주 가볍고 편리하게 최대하게 편한 사이즈에 딱 여러분들 들어가니까 이번 기회에 아 골프상 거 맨날 망가져서 쓸 때마다 불편한데 이번 기회에 건너지역시오에 골프상 한번 선택해 보시면 여러분들 아무도 오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다하여 좌우